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며 난방비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금년도의 홈에너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너지 지원 서비스는 영어로 홈에너지 어시스턴 프로그램 약자로 HAP를 번역한 것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이 냉난방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시즌은 11월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일반 서비스, 비상 서비스, 난방 및 냉방기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렌트비에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는 아파트에 살고 계셔도 혜택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세금 떼기 전에 크로스로 개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2,244불, 두 사람의 경우에는 2,935불, 3인 경우에는 3,620불, 4인 경우에는 4,316불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거나 그룹홈에 거주하고 난방비가 렌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21불의 혜택을 받습니다. 난방비가 렌트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불 또는 35불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전기나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면서 내가 사용한 것에 기준해서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는 가정은 350불, 나무나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는 500불, 기름, 석유 또는 프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75불을 혜택을 드리는데 내가 사용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지불을 해줍니다. 나 대신에 그럼 그것을 거기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이하의 가정에서는 25불이 더 추가가 되고 가정 내에 6살 이하, 60세 이상 또는 영구장애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별도로 25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비상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를 받았어도 냉방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으로서 전기가 끊어지면 보일러를 작동할 수 없다거나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연료가 10일 이상을 지탱할 수 없는데 다시 채울 재원이 없는 경우 로컬, 지역에 있는 소셜서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서 긴급으로 혜택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서비스는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계는 일반 서비스 수입한계와 동일하지만 은행의 잔고나 수중에 있는 금액이 2,000불 이하여야 되고 30세 이상 가정에는 3,000불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보일러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관계 지원이 140불, 천연가스를 쓰는 경우에 350불, 천연가스와 전기를 교명하는 경우에 490불, 나무나 석탄 등은 500불, 기름, 석유, 프로판은 575불입니다. 난방장비 수리 및 교체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서비스이고 기본적인 난방장비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6,500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HRA 인력자원지원국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소셜서비스국에 직접 연락하셔야 신청하시고 수입과 자산 등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셜서비스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리 비용은 일을 마무리한 후에 업자에게 지불이 됩니다. 냉방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내년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창문 유닛으로 창에 닿는 에너지 세이브 등급의 냉방기, 에어컨을 안전하게 설치해 드리고 안전하게 설치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대신 선풍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한 집에 한 대의 난방기나 선풍기를 달아 드리는데 설치 비용을 포함해서는 880불 미만이어야 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기존의 냉방방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셜서비스국에 등록된 냉방방 회사를 통해서 냉방기구를 설치하지만 설치 후의 관리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이런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삶에 대한 동기배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예방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노동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나와 이웃들이 힘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다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